어제 9일 우리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이후 북한군이 구체적인 내용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복수의 정부 고위 관계자는 오늘 10일, 새벽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북한군의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의 비무장지대에 있는 북한군 민경대대에서 대남 확성기를 설치하는 모습이 식별되었습니다. 군사분계선에서 약 2에서 3km 떨어진 민경대대마다 12개의 고정형, 대남 확성기가 설치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습니다. 확성기는 과거 사단이던 것을 보강해 5단으로 쌓아올린 모습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우리군 전방부대에서조차 내용을 알아듣기 어려운 정도로 방송 출력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우리군은 어제까지 전방부대 좌, 우축선 위주로 설치된 고정형 대북 확성기를 오늘 전방부대 모든 전선에 설치를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군 고위 관계자는 고정형 대북 확성기 설치를 마쳤기 때문에 북한의 동향에 따라 가동시점이나 대수, 위치를 다양하게 변화시켜 작전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군은 방송 재개 이후 발생할지 모를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어제 9일부터 화력 대기태세를 한 단계 높여 즉각 운용할 수 있는 포대기수도 늘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자,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유튜브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했습니다. 제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잘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이시는 제 채널의 영상들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단지 뉴스 영상만 보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아주 잘못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지난 1월, 2월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초전도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 쪽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서 이런 썸네일들을 영상을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초전도채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초전도채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부자들이 봤을 때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유튜브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초전도채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2월 초 고려재강 종목을 추천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서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 지금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월 초에 문자로 고려재강을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1.5배 이상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한번 꼭 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의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려우신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서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이번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전화번호 010-5638209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급 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 되시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 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십니다. 저는 다른 것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